어? 여성한테 두툴 때렸죠? 아.. 좋아요 두툴 때리면서 이하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스는 1등 1등이 다이스 타임을 해줬으면 주사 2대에서 더 폭풍은 폭풍자가 나오기 3등을 낼 수 있게 됐는데 과연 21 오오오오 지계발도 22대 21 과연 이율 포스터가 한 팀에서 저게 이 변호사가 때린 건데 반격 게임이 진대면 두 번 지고 왔어요 저희 보시면 대동사관님께서 제가 잘 쓰고 있죠? 네, 카드를 잘 쓰고 싶어서 한 대 반격 게임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오, 지금 이어가셔서 아까 많이 떨었는데 지금 40분 많이 맞고 있어요 아마 죄송하지만 저 트릭터가 흔들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하는 거랑 맞을까요? 8년 차 좋아요, 좋아요 대동사관님께서 멀리서 활로 이렇게 울퉁니다 와, 여기서 가요 아우, 지금 1,000명 정도까지 회력하고 복돋은 슈퍼리 뛰어나가고 여기 보시면 살짝 이리에서는 조금 힘들어해요 뭐, 이렇게 좀 퍽퍽거리는 거 아, 다시 해서 네 네 게임이 이렇게 서로 다 한 번도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몰라요 네 이따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아 진짜로는 배돈 입에서 연속기를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는 연속기 이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아, 아니, 지금 이제 이제 공격적으로 배돈 입에서 아니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